안녕하세요. 10분수학의 차인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봐요. 나와라 뿅! 두 개예요. 제곱근 오랜만에 만나죠.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도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선생님 복습시켜주고 그리고 오늘 학습도 시작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준비운동 먼저 해볼까요? 이번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복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 우리 어때요?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달자야, 제곱근이 뭐지? 잘 기억이... 음, 그럴 수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거 반드시 지금부터는 기억해야 돼요. 자, 제곱근의 뜻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달자처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곱근은 그냥 제곱근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 어떤 수의 제곱근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식으로 접근했을 때 만약에 x의 제곱이 a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제곱이 된 애가 a잖아요. 그럼 제곱하기 전 이 x를 a의 제곱근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 그려줬었어. 제곱나무 그래서 a가 이렇게 된 거지. x가 제곱해서 a라면 뿌리근자를 썼기 때문에 a의 제곱근이 x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자, 우리 다르마. 25의 제곱근은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5요. 그래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치? 자, 그럼 우리 달자야. 6의 제곱근은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요. 그렇지. 이건 유리수에 없어서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이렇게 제곱근을 복습했으니까 우리 오늘 본학습 시작해봐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우리 다르미 달자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방금 제곱근을 살짝 복습했는데 짜잔! 자, x제곱이 3일 때는 우리 다르미 달자 얘기할 수 있지. x는 뭐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을 비교해보세요. 자, 이 좌변에 있던 제곱이 없어져 그 대신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기는 거잖아. 우리 그대로 형태만 본다면 아, 이렇게 생각하자. 제곱은 날아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날아가냐면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샤샤샥 변신을 해가지고 우변을 착 씌워진다라는 거죠. 자, 우변에 수관이 다 식이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의 x제곱은 q다. 당연히 q는 상수고 그리고 이제 q는 당연히 제곱한 거니까 양수이거나 0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봐봐, 제곱이 어떻게 된다? 날아가. 날아가면서 우변에 뿔마 루트를 변신해. 그래서 우변에 몽땅 쿵! 뿔마 루트 모자가 씌워지는 거지. 그렇다면 x는 뭐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여! 그래요. x는 뿔마 루트 q. 어때? x의 해. 두 개 우리 구했잖아. 예를 들어 x의 제곱이 5라고 해봐. 그럼 이때 x는 바로 뿔마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꼴로 주어지지 않고 조금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8은 0. 얘는 어떻게 할까? 어머, 갑자기 막 식이 생소해졌지? 그치? 얘는 2x제곱만 놔두고 상수항 2항 한다라고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제곱이 날아갈 수 없어.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다르마.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지? 2로 양변을 나누어서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식으로 바꿔줘요. 맞아. 이 꼴로 바꿔주면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줘서 x제곱이 4이기 때문에 이때 x는 이제 뿔마 루트 4가 아니라 루트 4는 2니까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이제 이 경우 봐봐. 여기서 이해가 됐다면 이 과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제곱이 없어지면서 뿔마 루트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x-p의 제곱 몽땅의 제곱이잖아. 제곱이 날아가. 그러면서 뿔마 루트가 쿵! 우변에 씌워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x-p는 뿔마 루트 q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p가 아니라 x잖아. 그 다음에 상수항 어떻게 해주면 돼? 이항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p 뿔마 루트 q가 되는 거야. 이거 한 번에 썼지만 해는 두 개다. 하나는 p 플러스 루트 q고 다른 하나는 p 마이너스 루트 q예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5라고 해봐. 그러면 제곱 날아가면서 뿔마 루트 모자 씌워준다. 그럼 x는 어때요? 3 뿔마 루트 5로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제곱 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얘가 이해가 되잖아? 그럼 이제 어려운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하나의 예준 볼래요? 지금 이거는 제곱은 상수꼴이 아니야. 그치? 펼쳐져 있어.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을 우리가 직접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꼴로 바꿔가지고 직접 x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있다. 다섯 단계가 있는데 자 먼저 지금 x 마이너스 p의 제곱을 다시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는 a잖아요. 1이잖아. 1. 그치? 근데 여기서는 a잖아. 이건 등식이니까 일단은 양변을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만 이항시켜줘. 그럼 x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상수항만 이항시켜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자리 왜 뛰어났을까? b로 하니까 뛰어났겠지. 그치? 자 양변에다가 뭘 더해줄 건데 뭘 더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a 없앴지? 그 다음에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자 중금 배울 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 번째 양변에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줘. 근데 반드시 양변이어야 돼. 여기만 더해주면 안 돼. 여기도 같이. 자 그럼 우리 다름아. 여기에서 양변에 더해줘야 될 건 뭐지? 4의 반의 제곱이니까 4역. 맞지? 잘 생각했어? 4를 더해줘야 돼. 얘만? 안 되지. 등식 유지시키려면 여기도. 그러면은 달자야. 자 지금 좌변 완전제곱식 됐어. 우변은 계산하면 되고. 어떤 꼴로 만들어줄 수 있지? x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요. 그렇죠. 좌변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우변은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x 제곱의 계수로 양변을 나누고 두번째 상수항 이항했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양변에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줬지.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자 이것이 네번째입니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 꼴로 만들어주는 거고 다섯번째 단계가 이제 해를 구해주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주면 자 x 플러스 2는 제곱 날아가면 뿔마 루트 6이잖아. 그러니 여기에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하나는 플러스 루트 6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에요. 이거는 선생님 방법 알려줬으니까 우리 친구들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친구 다름이 우리 친구들 정리될 수 있도록 쭉 정리해주세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x 제곱이 p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에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도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꼴로 바꾼 다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제곱이 뿅 날라가서 뿔마 루트가 팡! 모자가 씌워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식은 맞습니다.